네, 우울식의 아이유와 샤이니 종현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. 음, 어우, 이거 종현씨가 작곡한 곡 아닌가요? 전 극히 알고 있는데, 예. 그래서 아이유씨한테 선물도 주고, 아이유씨 앨범에 또 이렇게 실었는데, 부럽네요. 포인트는 그거, 부럽네요. 아, 8375님이 친구가 애인이랑 싸우고 울며 전화하네요. 벌써 한 달째 영혼 없는 목소리로 위로해 주다가, 급, 나도 좀 누구랑 싸우고 싶어집니다. 유유. 그쵸? 아, 솔직하다. 이런 거 참 좋아, 이런 문자. 그러니까, 뭐 어쩌라고. 애인이랑 싸웠는데. 그럴 때는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죠, 사실은. 우는데 어떡해요. 야, 됐어. 자랑하지마, 이럴 수도 없고. 저도 뭐, 여러분들 사연 보면 몇몇 있어요. 되게, 그래서 솔로들 좀 우대합니다. 오늘 좀 우울하네요. 솔로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.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. 샷 8구 10번, 짧은 건 50번, 긴 건 100원. 콩과 플레이어 K는 무료입니다.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요. 김영희 씨, 그리고 서태훈 씨, 김태현 씨 모실게요. 써니힐의 Monday Blues. CSI WS. 이 씬의 주인은 네, 그 시위를 포함하고 있는지 키스레니까 산처 이 씬은 하나 이 씬은